자 여기 보시면 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제를 제가 그림으로 예, 남겨봤습니다. 자 여기 calculator라고 하는 요거는 클래스였어요, 클래스. 설계도죠? 그리고 이 클래스를 우리가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 new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한 다음에 그것에 왼쪽에다가 c1이라는 변수를 배치하고 또 왼쪽에다 c2 라는 변수를 배치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객체가 만들어졌는데 자, 이러한 객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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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instance 바로 이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를 그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진 구체적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제품은 내부적으로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변수는 c1은 left가 10 right가 20 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2는 left가 20 right가 40 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c1과 c2는 동일한 클래스를 상속받고 동일한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체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동작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객체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변수가 달라요. 데이터가 다른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상태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태인 이 두 개의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sum 또는 average 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c1이라는 객체는 30이고 c2라는 객체는 60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수업 시작할 때 이전 토픽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시작하는 수업에서요. 제가 객체라고 하는 것은 로직을 상태와 행위로 이루어져 있는 객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이라고 했던 것은 여기서는 설명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변수가 바로 이 객체가 갖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상태 그리고 그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객체에게 메소드로 호출하는 것이 이 객체가 갖고 있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것은 상태와 행위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벌려놓은 얘기에서 몇 가지 잠불 정리를 좀 하고 이번 수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이 제일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객체지향이라는 패러다임을 처음 마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c1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선언할 때 그 앞에다가 calculator라고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c1이라는 변수는 calculator라고 하는 이 객체를 담을 수 있는 container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calculator라고 하는 이것은 데이터 타입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생성한 이 객체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객체를 만든다 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데이터 타입에 대한 얘기는 알면 너무 좋고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시면 축하드리고 이해가 안되면 다음에 들어보시면 또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결국에 자 컴퓨터에는 이렇게 생긴 게 있죠? 메모리죠? 이 메모리 안에 우리는 이 메모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동작시킵니다.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적재시켜서 여기서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int c라고 하는 것은 c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그것의 데이터 형식이 integer 분리적 정수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메모리 전체에서 이만큼의 공간을 띄어서 여러분은 c라고 하는 이 변수를 통해서 이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주게 되면 그 얘기는 내부적으로는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메모리에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c라는 변수와 연결되어 있는 바로 이 물리적인 메모리의 공간에다가 우리가 입력한 이 값을 넣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 뭐 스트링 요렇게 하면은 배열이 되죠? 그러면 aijs라는 배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저거는 뭐냐면 요만큼의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배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열을 정의할 때 요렇게 한다는 것은 자 10개의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놨다가 10개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배열에다가 값을 추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대신에 이 컴퓨터가 자바 버츄얼 머신 같은 요런 시스템들이 우리 대신에 요 메모리에다가 값을 넣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든다는 것은 이 클래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이 클래스 안에 변수가 있죠? left, right와 같은 변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클래스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메모리 안에는 left와 right를 위한 공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left를 left의 값에 setOfferEnd를 통해서 left의 값에 20을 주고 40을 준다는 것은 결국에 요렇게 만들어져 있던 메모리에다가 20과 40이라는 값을 넣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든다는 것은 또 클래스를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을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를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갖게 됩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고 이해 못하셨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다른 언어 체계를 언어를 쓰시던 분들은 오히려 이런 설명이 더 와닿을 수가 있어요. 객체지향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면적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데이터 타입을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것이다 라는 시스템적인 의미를 갖지만 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코드를 더 효율적이고 더 경제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어떤 도구?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래스와 인스턴스 그리고 객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저도 설명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복잡한 내용은 듣는 쪽도 힘들고 설명하는 쪽도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잘 이해하셨으면 너무 축하드립니다. 근데 혹시나 잘 이해 못하셨어도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다음 수업을 계속 봐나가세요. 그러면 제가 반복적으로 차근차근 이 객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면들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면들의 총합이 결국에는 객체 그리고 클래스 인스턴스 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아마 이런 성향일 수 있어요. 뭔가 애매한 것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은 분들 왜냐하면 제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잘 이해가시는 분들은 이런 성향일 수 있어요. 애매한 것에 관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쉽게 쉽게 잘 모르는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관대하지 않은 분들은 뭔가 뭔가 미심쩍은 게 있으면 거기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저는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또 좋은 점은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거대한 것들을 또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좀 시동이 늦게 걸리는 그런 단점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단점이긴 한 거죠. 아무튼 뭐 이 수업에서 쉽지 않은 수업이었습니다. 잘 따라오셨고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객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